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잘 보이시죠? 아 보세요. 메스는 15번으로 쓰고요. 남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90도 밀어대고요. 90도 보이시죠? 90도로 살짝만 찢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서지칼클렛으로 엎어서 이렇게 시민봉 원장님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 살짝만 이렇게 제가 카메라 동선 때문에 각도 때문에 조금 손이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뒤에 링관이 걸려있나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카메라를 방해해서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동작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디스토버컬에 넣고요. 잠깐만 잠깐만요. 디스토버컬에 넣고 이것도 보면 그냥 해도 나올 것 같던데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멘